네, 배우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오늘 10시에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까? 네, 여기 서울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랑 같이 가로사로연구소에 장용석, 김세희, 민경욱 전의원 등 국힘당 당협위원장들 수십여 명, 불법정치차금 수수 혐의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한 100석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가로사로연구소라는 유튜버가 부정선거라고 막 선동을 하면서 지역구 한 100여개 이상을 재건표를 하자. 한 지역구당 재건표를 6천만원 들어가니까 100개면 60억원 아닙니까? 60억을 모으자 해가지고 돈 모금 선동을 들어갔는데 일단 6천만원을 하루만에 바로 채웠겠죠? 그 6천만원을 인천연수구에서 떨어진 민경국에게 도축했다. 6천만원을. 왜? 재건표비용으로. 재건표비용으로. 그런데 선관위가 제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재건표비용은 떨어진 후보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설사 누구 후원을 받더라도 정확한 합법적 정치자금 통장으로 받은 돈을 가져와야지 가세현이 모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못 준다고 선언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60억을 모아서 가세현이 줄 수가 없다. 후보자들에게. 그 60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억을 계속 모아가면서 음성적으로 준 거예요. 후보자들에게. 돈 봉투를. 돈 봉투를. 진짜? 그래서 나중에 민경국이랑 돈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가세현은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소송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니네가 왜 모으냐. 민경국은 자기가 모으겠다 해가지고 둘이 돈 싸움 벌어져가지고 김세희가 폭로합니다. 폭로해요? 내가 당신에게 돈 2천만 원 준 거 있잖냐 까으면 죽인다고 폭로해요. 실망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터렸던 사건인데 그때는 수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터져가지고 녹취가 터져서 녹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짜와 장소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 앞 커피샵에서 2천만 원 현찰을 쇼핑백으로 덜돌이 많아서 민경국에게 줬다. 김세희 내가. 그리고 나중에 말에 바꿨어요. 까붓으면 죽인다고 폭로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터렸던 사건인데 그때는 수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터져가지고 녹취가 터져서 녹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짜와 장소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 앞 커피샵에서 2천만 원 현찰을 쇼핑백으로 덜돌이 많아서 민경국에게 줬다. 김세희 내가. 그리고 나중에 말에 바꿨어요. 강영석이 줬다고. 그런데 민경국은 어떻게 했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나왔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고 돈 받았다. 그런데 니네 돈이 아니고 제3자한테 받은 거 아니냐? 너희도 그 제3자 또 따로 받지 않았냐? 어쨌든 돈 주고 받은 거는 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김세희는 여기서 또 떠듭니다. 65억은 그게 어디 갔냐? 65억은 네가 모은 거. 125명의 후보자들에게 다 뿌렸다 돈. 다 뿌렸다. 그냥. 네. 그게 녹취에 터렸어요. 125명이면 현직 의원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낙선한 사람. 왜냐하면 재건표비용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건표비용이 6천만 원 안 들어갑니다. 재건표비용은 김거부자 신청은 한 600, 700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미 6천 모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거를 제가 볼 때 다 뿌린 것도 아니고 한 40명 이상한테 뿌리지 않았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가영석 김세희가 그냥 꿀꺽 한 거죠. 그건 사기화혁명죄 되는 거고. 그럼 125명 뿌린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125곳에 소송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제3자인 가세현이 직접 한 소송이 한 60개, 70개가 됩니다. 네. 후보자한테 못 준 거죠. 가세현이 한 대는 다 기각됐어요. 제3자 때문에. 권한이 없다. 후보자가 한 게 40개나 50개 좀 돼요. 후보자가. 그 40개에서 50개가 아마 돈을 뿌리 낼 겁니다. 그래서 송혜길 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군요. 참고로요. 이거 제가 보수에 있을 때 이거 제가 진짜 고발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강용석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 가세현이에요. 그래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수사 안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일 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재인 수사가 좀 많이 많은데 윤석열은 이미 그때부터 딴주머니 차고 지 정치를 했던 겁니다. 고발 조치를 어디? 서울경찰청에. 경찰청에. 왜냐면 검찰로 들어가 봐야 윤석열이 갔다 오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집어넣고 민주당 법사위한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수사 안 하면 이건 특검 들어가냐 아 그리고 참고로 송영길 대표 동봉주 사건은요 예 당내 선거에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아서 100에서 200만원씩 국회의원 20명이 나눠 쓴 걸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원래 정치 자금법으로 처벌할 때는 액수가 제일 기준입니다. 현역 의원이 당내 선거에 100에서 200만원 쓴 거면요 이거는 과거 사례로 볼 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인데 지금 이 과세원은 총액이 60억에다가 1인당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은 먹기 때문에 비교가 몇 배입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횡령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규 횡령 들어가서 송영길 대표 쪽 사건 지금 송영길부터 포함해서 현역 의원에 가서 6,7명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싹싹 구속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김건희가 지난번 공천 과정에 5손인 김영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창원에 있는데 김해 가 응? 근데 김해에서 컷오플 당했잖아 김영선 전 의원이 그리고 김영선이가 현직 의원인 모양이 국민의힘에 두 명의 의원들에게 김건희하고 교신한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붕괴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언론에게 나 이거 국회에서 발언하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공천에 직접적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지금 문재인 대표 수사나 김건희 건 터지는 거나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이 타이밍 땐 터트림을 하다가 터트리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균열이 간다 막 옛날처럼 찍어 누를 수 없다 의사 의사들의 지금 뭐 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료 붕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보수의 치명타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옛날처럼 진영론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터트렸다고 보고 저는 똑같은 이유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문재인 사이도 들어간 거고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분계 의료분계라고 봐야죠 의료농단 이게 지금 현장에 아직 보도가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누굽니까? 유승민 안철수 다 얘기해요 지금 진중권까지 얘기한 거 같아요 지금 보수의 농객과 보수의 사이언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오늘 내일이죠 금요일날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갤럽 조사가 지난주 23%로 나와서 70대 이상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에요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게 70대 이상이 버티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죽어나가니까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보수 쪽으로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권 버리자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안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정규제는 버리자고 정규제하고 조갑제는 일찌감시 정규제 조갑제는 일찌감시 판단 내렸고 이제 보수 농객 중에 50대 60대 정규제 조갑제는 좀 위고 그 세번에 50 60대의 핵심 농객들이 완벽히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돌아서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김영선씨가 사실 보수층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한 5선인가 6선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거죠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경남쪽 의원일 수도 있고 그때 경남쪽은 요동쳤잖아요 마음대로 장기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조해진 다 엉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장창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자 의료대란 문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 아니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응급실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못 들어와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를 그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계를 발표 안 하죠 그 통계 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그 책임교수가 100명이 들어오면 자기는 30명 밖에 못 받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100명 다 치료했는데 그렇지 지금 30명 못 받고 있다 그럼 70명 어디 갔습니까 이거 이제 현장에서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이 죽은 거를 계속 예를 들면 김한규 의원의 부친이라든지 네 김한규 의원의 부친은 현역 의사예요 그렇다면서요 현역 의사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서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통계를 숨기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어 자 이게 이게 계속 가겠죠 윤석열 추석이 이제 최대 문제인데 네 추석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고나 질병이냐 이런게 터지니까 사실 추석 때 병원을 많이 많이 가는데 많이 가요 한 두 배 이상 된대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지금 수용이 안 된다는 여기서 폭발할 가능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추석만 넘어가면 되느냐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원래는 전공의와 책임교수가 같이 지켜야 되는 응급실을 그렇죠 교수 한 명이 버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이 남아있는 교수들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60대 이상 교수는 다 빠졌어요 못 버티는 거지 50대가 왜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50대까지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50대 못 버티고 나가면 40대 교수들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근데 윤석열은 고집으로 안 꺾을 거 아니에요 안 꺾죠 무슨 무당에게 얘기 들었던지 저는 내가 윤석열을 하나 잘못 봤던 뭐냐면 네 기껏해야 진거나 조작하는 공무원 출신이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무당에게 뭐 하나 들으면 마치 엄청난 신념 있는 사람처럼 예를 들면 뭐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이 이 사람은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신념 있는 인간도 아닌데 무속에 한 번 빠져서 김건희한테 한 마디 들으면 그냥 들이받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끝장이 날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진중권이가 김건희하고 통화했는데 2천명 얘기를 했다는 걸 폭로 했잖아요 진중권이가 2천명의 그 영도자는 김건희입니까 그러면 진중권은 나중에 말을 바꾸는데 네 김건희가 강경했다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강경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와 어니 무속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걸 빼먹을 수 있는 재벌과 유착된 브로커들 이 서력들이 했겠죠 아 참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서비스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전체 국민들이 다 그래서 사실 우리 촛불 태극기 집회 때부터 이거 무슨 국회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작년부터 용산에 백만명을 포위시켜서 하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지금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계엄령 준비도 상당히 스탠바이 된 거 같아요 이미 저는 제가 박근혜 탄핵무업 테이크 집회 할 때부터 그 상당수의 보수단체가 그때부터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난리쳤었는데 네 그 단체들이 다 윤석열이 줄 섰습니다 다 줄 섰어요 윤석열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수단체들이 계엄령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니 이봉규TV 한번 보세요 이봉규TV 윤석열이 이제 강영상만큼 많이 본다는 이봉규TV 이봉규TV 최소한 2,3일에 한 번씩 계엄론자들이 나와요 정말요 계엄령 선포하라고 아니 보수 유튜버 다에요 다 한번 내가 보수에게 물어보고 저도 아직까지 보수입니다 네 아니 그 당시 박근혜 탄핵무업 운동할 때 저 말고 계엄령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 다 계엄령하자고 저 혼자만 반대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느 보수 유튜버가 계엄령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다 계엄령 얘기하고 있지 이게 대통령실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보수 인사들 뉴라이티 연결돼 가지고 대통령실과 지금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거기다가 그 태극기 집회 같이 했던 김문수 장관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엄령 반대합니까 그건 다 계엄령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계엄령을 언제 때리겠다는 거야 제가 말한 대로 이제 10%대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문제로 이제 거리 나와서 용산을 포위를 하던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정도 되기 전에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 못하겠다 하면 계엄령 선포한다고 봐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계엄령을 반대했던 이유는 군대가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기 질보 직전에 검사 정권에게 충성해서 국민에게 총을 갖다 댈까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군민들을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8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군민들은 다 정치꾼들이 돼가지고 이번에 최상정 청문회 보세요 그것들이 군인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판약을 챙긴다 주판약 누가 세냐 봤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거의 끝까지 갔을 때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군민들의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그 말을 듣고 국민에게 총을 갖다 댈 하지 않을 거다 아마 아마 반대로 계엄군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암고 인맥들하고 김영현이가 국방부장관 되면서 방첩사령관 여여 뭐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77시부대 다 자기 공관에 불러서 밀당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 자기들끼리 지 그 바로 밑에 있는 별들만 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중사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의 존재예요 주한미군 여기 결제 받아야 되거든요 아 박정희 결제 안 받았잖아 그게 처음이다 마지막 사실은 전두환도 일반 쿠데타가 다른 쿠데타가 그리고 87년도에 탱크 몰고 가려다가 주한미군이 막아버렸죠 미국에 반대했지 이제 어쨌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로 움직여서 계엄령을 한다 했을 때는 미국 쪽 상황이 워낙에 중요한데 윤석열 밑에서 지금 설치하는 애들이 대부분 미국에 기생하는 김태여만 하더라도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이라도 남미나 아시아 쪽의 쿠데타하고는 우리 쪽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의 분단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왜 한국 군인들이 정치화되느냐 안테나를 막 돌려야 되는데 저 미군 쪽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정반대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체포해서 한번 떠보자 이런 세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제가 만약에 그때 박근혜가 박근혜라기보다는 황교안이지 황교안이 계엄령서를 설치하면 그 계엄군은 황교안과 박근혜 체포할 거다 그랬었거든요 그걸로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은 수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변 대표님 지금 김영현의 충암고 인맥들 걔네들은 명령을 따를 거 아니야 아니요 충암고 인맥 충암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대 한 4명이나 5명 걔네들은 명령 내릴 거 아니에요 내려면 안 듣죠 안 듣죠 안 듣는다고 4.19 이게 4.19때도 안 들었잖아요 사실 4.19때도 사실 미군의 존재들이 좀 감안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어요 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안 듣고 국민에게 총 뿌리를 갖다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4.19때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일정 정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군대가 권력을 잡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군인들도 상상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아니 광주에서 그거 뭐야 특전사 사람들에 대해서 술 먹이고 해서 사살을 했잖아 광주시는 그건 권력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때는 진압이라는 명분이 발생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어 합법적 집회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죠 합법 집회 합법 집회 합법 집회 지금 모든 집회가 합법적 하는 거고 용사는 100만 명이 포위하도록 합법 집회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스리랑카 대통령을 이제 실각시키는데도 네네 100만 명 모여가지고 그날에 실각시켰단 말이에요 또 합법이었고 정확히 됐기 때문에 어 일체 명분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자 한동헌 한번 봅시다 한동헌 한동헌 좀 헷갈리겠어 이거 뭐 자기 비공개로 의사를 만나고 응급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한동헌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글쎄 그게 지혜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아니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아니 목소리를 낼 때 내봐야 소용이 없나 어정적하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세게 냈을 때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실적 실적 그냥 어정적해서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숟가락만 얹어놓겠지 지금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어 내가 용산 앞에 가서 윤석열을 꿇어 안 치겠다 이 수준의 발언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 어젠가 이재명 대표 발언이 네 의사들하고 협의하고 야당하고 협의해도 지금 윤석열이 말을 안 들을 판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한동훈은 용산에 쳐들어가서 윤석열이 목잡고 끌어내리겠다 정도 돼야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네 뭐 이대로 가면 뭐 힘들다 이런 말 하는 하나만 그런 말 해가지고 자료지트에 김우영 의원 출연하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죄삼자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이걸 바리엑스의 민주당에서 한동훈은 그거 눈치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할까 말까 할까 할까 말까 할까 할까 어림도 없을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럼 한동훈은 뭐야 존재 자체가 뭐야 한동훈은 사기꾼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마치 김건이를 수사하고 최상명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을 바꿔낼 것처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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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한동훈을 짓돌만들을 보고 있는 거고 까불으면 죽인다고 하고 있는 거고 김건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김건이 김건이 하면 정맹승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당들과 함께 계엄 때리고 계엄 때리고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아마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보수들의 지지층을 다시 묶일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계엄 때려서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그렇구나 가능하다고 계산할 겁니다 문재인은 검찰 출두시키고 음 음 네 지금 시간이 없어 네 들어가세요 마지막 한마디하고 기자 얘기 하셔야 되니까 문재인 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이거는 윤석열하고 전주지검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 검사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질 낫고 조작을 상습적으로 했던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3천 명 검사들은 이제 나도 한 번 기회 오면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느 검사가 정직하게 국민의 바라는 대로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일 악질 같은 놈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이 안 시켜도 어느 세력이든 전주지검이든 인천지검이든 삼삼오오 모여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받듯이 범사 쿠데타를 준비를 하는 쪽이 쫙 깔렸을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야 내가 문재인 그래도 좀 지켜주겠다고 하더라도 튀어나온다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은 너네들도 쳐서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는 칼 없냐? 그래서 문재인 뿐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휘, 이번에 문재인이 만약에 당하는 저는 다음 타격에 김건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사되는 거삐가 완전히 풀려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심우정의는 어떤 것 같아요? 검찰총장? 아니 그 자도 일단 윤석열이 지키겠지만 만약에 재판 5분쯤 됐다. 어느 검사가 김건휘 체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추석 연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임석열은 모든 컨트롤권을 놓칠 거고 그럼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수사하는 거랑 계엄 가지고 버틸 텐데 검사들이 그걸 왜 따라갑니까? 군인들도 안 따라갑니다. 군인이나 검사나 다 정치적 계산을 해서 뭐가 유리할까 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김건휘 체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2편 듣죠. 빨리 기자회담하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